지금 보이는 곳은 퀘세 타테이시 스테이션입니다. 현재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멈췄고요. 옆에는 행인들도 지금 멈췄습니다. 또 옆쪽에서 전철이 들어옵니다. 아주 가깝게 접근할 겁니다. 역을 통과하는 전철입니다. 지금 멈췄던 전철도 출발했습니다. 이쪽에는 이미 통행이 진행되고 있고요. 이 전철이 지나가면 여기도 통행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네 열려 있나요? 오케이 열렸고요. 이쪽에 보시면 상점가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개세 타테이시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. 그리고 여기는 카츠시카 시티입니다.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바이바이 이었 Africa. 이젠 단